1번. 전자기파 문제인데 좀 평이했어요. TV 리모컨에 사용되는 건 적외선이죠. 2번. 자외선은 살균 기능이 있는 제품이 이용된다. 맞는 얘기고요. 3, 4, 5번은 아시겠습니다만 파장은 감마선이 짧죠. 진동수는 가시광선이 크고요. 진공중속력은 모두 동일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2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실선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인데 간격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속력이 줄어들고 있죠. 기억은 맞고요. 2번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방향은 원운동이니까 원운동에서는 알짜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지 않죠. 그 다음에 당연히 수직입니다. 3구간에서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고 있잖아요. 곡선 운동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3번. 그림 가는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 일부와 전자의 전위, 스펙트럼을 표시를 했는데 파장이 이쪽으로 가면 크다고 했으니까 에너지가 작아지겠죠. 에너지가 큰 순서대로 배열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좀 같은 계열이잖아. D, C, B, A 순서가 되겠네요. 굉장히 좀 평이한 문제죠. 답은 5번. 4번으로 가겠습니다. 3개의 중성자죠. 완성을 하면 기억은 3이다. 맞고요. 핵 분열 반응, ㄴ은 틀렸고, E0은 질량 결손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가 되겠죠. 답은 3번. 5번. 그림 가는 실피에 매달려 정지한 용수철저울의 눈금값이 0인 모습을, 0점을 맞춘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물체를 매달았어요. 그래서 눈금값이 10N을 찍었고, 용수철저울 자체 무게는 2N이라고 했습니다. 용수철저울에 작용하는 알자이면 당연히 정지성태니까 제로 맞고요, 기억은. 그 다음에 P는 용수철저울 무게와 추 무게가 지금 10N이 찍혀있고, 자체 무게가 2N이니까 장력은 12N이 걸려있겠죠. 이음도 맞습니다. 중력과 용수철이 추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 아니죠. 중력에 대한 반작용은 지구가 추를 잡아당기는 힘에 대한 반작용이니까, 추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6번으로 가죠. 그립은 진행방향이 서로 반대인 동일한 두 파동 XY의 중첩에 대해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점 P, Q, R은 X축상에 고정된 점이다. 했습니다. 중첩이 일어난 구간, 표시가 되어있고요. P에서는 X와 Y가 중첩된 파동의 변이가 변하지 않아. 상쇄간섭이 일어나느냐 물어봤는데, 상쇄간섭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최대 변이값이 멀쩡하게 찍힐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이가 계속 변해야 되는 거죠. 변이값이 변한다. 변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상 제로의 상쇄간섭을 일으켰냐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Q는 X와 Y가 보강간섭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이가 최대 변이값이 원래 파동의 두 배가 된 거예요. R점은 X와 Y가 상쇄간섭하는 지점이야 했는데, 여기가 보강이고 여기도 보강이니까 보강과 보강 사이에 이 중점은 상쇄간섭이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7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우주정거장 P에서 우주정거장 Q를 향해 등속도 운동을 한다. A의 관성계에서 관찰자 B의 속력은, 얘가 B가 봤을 때는 0.8C라는 걸 그렇게 좀 뒤집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P, Q 사이의 거리는 L이다 했어요. L이 수축 길이가 되겠죠. 고유 길이를 측정하는 B관성계 입장에서는 L보다 큰 거리가 되겠습니다. P, Q 사이의 거리가. A의 관성계에서 P의 속력은 Q의 속력보다 작다 이랬는데, 뭐 어찌했든 간에 거기 보시면 B가 봤을 때 정지정지라는 얘기는 A가 봐도 속력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은 틀렸고요. A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자기가 느리게 가는 경우는 없죠. 운동하는 상대방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거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아까 얘기했죠. A가 측정한 P, Q 사이의 수축 길이보다 B가 측정한 P, Q 사이의 고유 길이는 길어야 되는 거죠. 디귿은 맞습니다. 특성 대성 이론이 굉장히 난이도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